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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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안녕하세요 저는 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manas 자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요 호영이가 드디어 전부터 앨범을 들고 나왔는데 이렇게 많은 매체에서 여러분들 통해 많은 여러가지 경험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앞으로도 부름도 많이 받고 있지만 또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 호영이 항상 열심히 한 호영이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2만원 하려나온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정환이 형님이 신정환씨가 굉장히 뜻깊고 굉장히 아름다운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정말로 이 세상에는 정말로 힘들고 조그만 자그만 사랑이라도 많이 필요한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거절히 애장품을 파셔서 그 파신 금액으로 결식아동이나 여러가지 아프신 분들이나 여러분들을 돈 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영이도 여러분들께 신상품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제가 잠시만요 제가 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차단거에요 차단건데 이 얘기를 듣고 오늘 차고 왔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는데 예스입니다 예스 제 이번에 앨범 타이틀인데 예스랑 목걸이인데 여러분들이 이 목걸이를 얼마에 사실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저희의 좋은 일이 아니라 조금이나마 여러가지 힘드시고 도움이 조금이라도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투자를 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높은 가격에 사주셔서 많은 분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목걸이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목걸이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랑의 손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정환이 형도 항상 화이팅이고요 이렇게 좋은 일 찍고 싶은 일을 하게 돼서 너무 축하드리고 너무 감사하고 항상 앞으로도 더 좋은 일도 많이 찾아뵙도록 제대로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목걸이를 드리면서 정환이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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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호를 근무해